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맥 유저분들을 위해서 모니터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특히 현재 모니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책상에서 사용하기도 편한 27인치 4K 모니터 이걸 왜 맥 유저가 사면 안되는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뛰어난 UI 디자인이야 두말할 것 없죠? 그 중에서도 맥을 메인 시스템으로 사용하면서 일하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UI 크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하는 애플의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윈도우 랩탑 유저는 14인치 랩탑을 사용할 때보다 16인치 랩탑을 사용했을 때 아이콘과 텍스트 등 모든 UI가 당연히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해요 반면에 맥북 유저는 맥북 프로 14인치를 사용하는 유저와 16인치를 사용하는 유저가 둘 다 동일한 사이즈의 아이콘을 기대하고 크기가 커진 만큼 작업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랩탑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디스플레이를 잡아서 늘린 것이라고 한다면 맥북은 사이즈가 커지는 건 추가 공간이 늘어난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걸 숫자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PPI, 인치당 픽셀수의 개념입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애플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해상도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게 되는 UI의 물리적인 사이즈가 일치해요 물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아이맥 사이에 PPI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라인업 내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하고 218에서 254 PPI 범위는 나란히 두고서도 어색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애플의 모든 기기가 PPI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예를 들면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사파리 아이콘은 기본 세팅 사이즈가 256x256입니다 그런데 맥OS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픽셀 더블링 방식으로 2X 스케일링을 통해서 128x128 픽셀로 표현해요 이걸 화면 사이즈와 PPI를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로 쟀을 때 어떤 크기로 보일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3인치든 15인치든 15인치든 심시어 32인치에서도 비슷한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맥북 프로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나란히 열어두고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애플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UI 사이즈와 1대1로 매칭된 깨끗한 화면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인치 4K 모니터의 문제는 이런 애플의 완벽주의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27인치 4K 디스플레이의 픽셀 밀도는 163ppi로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당연히 32인치 4K는 상황이 더 좋지 않죠 아이콘 사이즈를 보면 기존의 맥북 프로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나란히 두고 사용했을 때 아이콘의 물리적인 크기는 2mm 내로 유지가 되는데요 27인치 4K 모니터와 맥북 프로를 나란히 두면 그 사이즈 차이가 7mm를 넘어가게 되고 32인치라면 그 차이는 1cm를 넘게 됩니다 이게 아이콘 사이즈를 비교해서 별거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막상 나란히 작업창을 열어두면 27인치 모니터는 모든 UI가 심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작업공간을 확보하려고 모니터를 따로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굳이 모니터를 쓰는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애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절된 해상도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원래 애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7인치에서 5K 해상도가 필요하고 맥OS는 그걸 픽셀 더블링을 통해서 마치 2560x1440의 화면인 것처럼 더 선명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4K 모니터의 경우에는 조절된 해상도 기능을 활성화해서 마치 1440p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때 맥OS는 내부에서 가상으로 실제보다 더 높은 5K 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고 이걸 이제 실제 디스플레이에 맞게 4K로 다시 다운스케일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아래에 보면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성능 저하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인텔 맥프로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적합한 모니터를 찾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인텔 구형 맥에서는 생각보다 GPU 부하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스크롤이나 영상 플레이백에서 분명히 GPU 리소스 문제가 아닌데도 버벅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모니터를 바꿔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조절된 해상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애플 실리콘 맥프로에서도 동일한 테스트를 초반에 썼는데 정말 놀랍도록 성능 저하가 하나도 없었어요 벤치마크는 애초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편집하면서 그 어떤 버벅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실리콘에 와서는 이 조절된 해상도를 성능 저하 때문에 쓰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매번 놀라지만 진짜 애플 실리콘은 렌더링 효율성만큼은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써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마치 1440p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는 맥오이스가 아주 잘 해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모니터의 픽셀이 1440p를 표현하는 데 1대1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가장자리 부분 특히나 심한 건 텍스트의 가장자리가 크릿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맥미니를 사용하면서 4K 모니터를 쓰면 이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좀 흐릿한가? 싶은 정도인데요 맥북 프로 유저는 여지없죠 최고로 깨끗한 디스플레이가 본체 있는데 이걸 옆에 있는 모니터와 나란히 두면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모니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크기와 해상도를 사지 말라고 하면 광고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초조하기는 하지만 비싼 돈을 내고 맥제품을 사서 누릴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혜택이 유려한 UI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망칠 수는 없죠 그냥 맥 용도로 4K 27인치는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원본 해상도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고 조절된 해상도로 사용하면 성능 저하는 없지만 미세하게 주변이 흐릿한 이미지와 텍스트 때문에 눈이 피곤하고 그렇다고 그냥 픽셀 더블링으로 크게 사용하면 작업 공간이 너무 작아져서 굳이 외장 모니터를 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에 27인치 5K 모니터가 정말 많이 저렴해졌어요 최근에는 삼성 뷰피니트 S9 27인치 5K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시때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보다 얇은 베젤에 안티글레어 코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불만이었던 전면 카메라 화질도 이건 아주 좋아요 또 삼성 스마트 TV처럼 OTT도 볼 수 있어서 맥 유저에게는 현재 최고의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시된 지 좀 지난 제품이기는 하지만 최근에서야 가격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 또 맥용 모니터로 27인치 4K 모니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비교해서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리뷰하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LG 울트라파인 사용하고 국내에 출시 안 해줘가지고 지구까지 해서 썼는데 이제 대안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맥용으로 장시간 사용할 모니터를 찾는다면 27인치 5K가 최선입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예전에는 진짜 5K 모니터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추천할 만한 제품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